지난주 본회의에서 미래통합당 윤희숙 의원이 이번에 통과된 임대차법으로 인해 전세가 훨씬 빠른 속도로 사라질 것이며 결국 매물이 사라지거나 월세 전환을 통해 임차인들의 고통이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은 사이다 발언으로 불리며 호응을 얻기도 했습니다. 윤희숙 의원이 이번 임대차법을 두고 심사 과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한 지적은 옳습니다. 그러나 윤희숙 의원의 발언은 주거 안정성의 핵심을 잘못 짚은 발언입니다. 윤희숙 의원 본인도 인정했지만 전세가 줄고 월세가 느는 현상은 이미 지속적으로 관찰된 현상입니다. 국토교통부의 주거실태 조사에 따르면 전세가구는 1995년 29.7% 2010년 21.7%에 이어 2019년에는 15.1%로 줄었고 월세가구는 1995년 14.5%에서 2019년에는 23%로 증가했습니다. 즉 지난해 순전세는 전체 가구의 15.1%에 지나지 않았고 이미 월세 또는 반전세 더하기 월세가 대세로 자리잡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해 잠시 전세 감소가 주춤했는데 이는 갭투자의 성행과 관련이 있습니다. 갭투자를 하려면 전세를 안고 하는 것이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갭투자가 성행하지 않았다면 전세의 감소는 계속 이어져 왔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임대차법이 마치 전세의 소멸에 상당한 근거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통계와도 맞지 않습니다. 향후 순전세의 소멸은 집값의 등락으로 이득을 보느냐 마느냐와 관계가 있을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윤 의원이 주거 안정성의 핵심을 잘못 짚었다는 것입니다. 주거 안정성의 핵심은 한 집에서 얼마나 오래 거주할 수 있느냐입니다. 우리나라 임차인 가구의 평균 거주 기간은 3.4년에 불과합니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한 집에 2년 미만 거주한 임차인이 무려 40%가 넘습니다. 이들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2년 남짓한 기간마다 이사를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를 할 때마다 들어가는 이사비용과 그때마다 들어가는 만만치 않은 복비는 이번에 임대차법이 통과되지 않았다면 훨씬 더 자주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숨겨진 월세의 다름 아닙니다. 임대차법의 통과로 인해 서민들은 숨겨진 월세를 아끼는 효과를 거두게 된 셈입니다. 윤 의원의 발언대로 임대차법은 더 치열한 토론을 거쳐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방향은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계약갱신청구권 기간을 늘리고 임대료 상승률을 소비자 물가 상승률과 연동하여 통제하는 방향이었습니다. 우리보다 월세가 비싸지만 주거 만족도는 더 높은 유럽 복지국가들은 한 집에서 오래 거주할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동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높고 세입자들의 계약갱신청구권을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길게 보장하기 때문입니다. 서민 주거 안정에 관한 토론이 이제 제자리를 찾아가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